세상아! 덤벼라! 여기예요. 저희는 여기 있는 잡초를 다 뽑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청소가? 네, 여기 건물 관리에 포함된 거라서 장갑을 장갑 끼시고 비닐을 한 개씩 들고 바로 담아봐야겠다. 부장님은 오른쪽! 저는 왼쪽! 사장님,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금방 끝내면서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뿌리까지 뽑는 건 아니죠? 다 뽑아야죠, 뿌리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돼요. 이거 씨가 안 마를 텐데... 삽을 안 써봤죠? 삽으로? 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집어야 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털어서 다치 빼야지. 번거롭게요? 아니, 이게... 내가 뭐 해보게. 이게 해보고 아니면 티압 보고. 그렇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오케이. 청소에 방법은 없어요. 아휴, 허리야. 아니, 금방 다 했네? 전 경력자잖아요. 이래서 사장한 거 아니니까. 역시 우리 회장님이셔. 회장님, 이거 한 번 뽑아주세요. 이거 못 뽑을 것 같은데? 저는 부장님의 가능성을 믿어요, 항상. 뭐야? 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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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거예요? 일단 이게 문제네, 이게. 뭐가요? 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있지. 마치 사랑니처럼. 아... 우리 이거 그냥... 덮어야겠다. 이거 넣어야겠다. 이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넣어야죠. 비닐봉지 잠깐만 좀 벌려주시겠어요? 다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랑 같이 넣어주시겠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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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네. 오늘 퇴근 시간이 빠르네. 일찍 왔으면... 이게 호주 라이프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일출일퇴. 네. 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네. 그쵸. 내일은 여기 근처에서 일하니까 내일 8시까지 걸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그 장소로? 네, 그 장소로. 보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식사 빨리 들어가서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사장님 밥 드릴까요? 계란 프라이도 올려놨어. 진짜요? 아니, 어차피 식사도 못하시니까 저는 지별감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이. 안녕. 안녕. 어? 벌써 2시네? 아, 가야 되는구나. 어... 예, 형님. 어, 어디야? 형님 저 지금 딱 깔끔하게 샤워하고. 어, 알았어. 아니, 아니, 형님 지금 갑니다, 갑니다. 주소, 주소. 아니,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한다, 천천히. 아니, 어차피 저 구경하면서 갈 거여가지고 셋이 딱 맞춰 갈게, 예, 형님. 주소, 형님. 알았어. 주소! 아, 18분. 아, 이 바다로 가면 해야겠네. 안녕하세요. 아, 좀 놀래라. 아, 안녕하세요. 아, 혼자 산다. 아, 혼자 안 삽니다, 지금. 아니, 사. 결혼했네. 아, 예? 아, 진짜? 여기 너무 오래 있어, 바꾸. 아, 여기 사시는구나. 네. 아, 멋있다, 그래서. 아,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노리개 보고 한 분이신데. 아... 좀 사진 한 번 찍으면 돼요, 맞지? 셀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 투, 프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놈의 인기는 참 피곤하네. 한국 사람? 아, 맞아요? 아, 이거 지금 맞아요? 한국 사람, 하이. 맛있다 하세요. 아, 이거 참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씨. 아, 영혼 쓰고. 아, 아이씨. 코리안. 아, 땡큐. 어디 가세요? 아, 마이 브랜드 허성태. 컴퓨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안녕. 안녕. 아까 정확히 보니까, 우리 집에 두 배. 우리 집도 그렇게 멀거나 없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냐. 왜? 그거랑 가버려. 양반과 노비가. 이 양반은 안 같은데, 이게. 좋아, 이제. 네. 걸음걸이가 약간 양반 걸음 아닙니까, 이게. 이리 오느라. 예. 와, 일로 가면. 세인트메리 대성당 막. 공원 변으로 가네. 세인트메리 대성당 내가 들어봤는데. 네. 와, 사람 많네.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이 셋 길로 가네. 셋 길로? 꽤 단어. 그래도 이런 데는 와보네, 아빠. 되니까. 중앙에 아치볼드 분수가 위치해 있고. 분수에? 분수. 분수에. 아, 저 분수네. 오, 멋있다. 와. 아치볼드 분수. 오, 예쁘다 해.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세인트메리 대성당. 오,입니다. 아, 예쁘긴 예쁘다. 역사가 오래돼서. 건물들이 다 너무 멋있다. 이런 멋진 건물들이 와. 이제 계속 축신하면 됐네. 와, 아따. 와, 대신 나 못 가겠습니다, 대신. 와, 이거. 아니, 순간 아프다, 진짜. 와, 나 못 가겠다. 대신 마르다나, 지금. 차 탈 걸 그랬나? 택시랑 탈 걸 그랬나? 택시랑 탈 걸 그랬나? 자평을. 그냥 잡든 대신. 근데 지금. 아우, 사람들이 또. 아우, 허리야. 순간 허리 아프다. 아. 어, 택시다. 택시 달랬, 진짜. 큰일 줄까? 해, 몇 분 남았습니까? 큰일 줄까? 아, 13분. 이기 힘들어하네. 아이, 괜찮습니다. 13분. 그럼 택시하고 먼저 가야 될게. 네? 아우, 시원해졌네. 시원해, 시원하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아, 다 왔다. 오, 오펜하우스. 왔다, 왔다, 드디어. 20년 만에 왔다. 와아. 와아. 우와, 저 배 봐라. 어, 저 배는 뭐지? 저 배 밑까? 진짜 배 밑까, 저게? 그러네, 프린세스 크루즈. 우와아. 와, 장난 아니야. 진짜 크다. 우와아. 세상아! 덤벼라! 와, 분위기 좋네, 여기. 우리가 그리던 오션뷰. 우와아. 우와, 사람 진짜 많다.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시푸드, 형님. 살몬. 이리 왔으니까 먹을 거 먹잖아. 4개 시킬까요? 5개 시킬. 오늘 그냥 막 써도 돼요? 오늘도 917불 벌었어요. 917불 벌었으면 900불 쓰자고. 로스틱 치킨? 치킨? 이게 피쉬의 칩스 아닙니까, 이게? 피쉬의 칩스 하나 먹죠. 그래, 그래. 먹어보자, 그럼. 아, 좋습니다. 89불. 네? 89불. 돈 걱정하지 마.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진짜. 아, 술이 비싸네. 술 2만 원씩 가네. 아, 술 진짜 비싸네. 한 병에? 한 잔에? 그거는 맥주 없나? 면조 한 병에. 탁 트위를 2만 원씩 가네. 한 병씩만. 한 병씩만 하고 집에 가서. 호주 맥주는 없어? 뭐가 호주 맥주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 이거 시드니 술이네. 영. 선생님. 사장님. 사장님. ителяοι? 고마워 한국030 ugh 아, 뭐... 이거 할지도 Maine works. 빚스토이. 이 그 끝. 이거 진짜 recommended? 아, 조금 시원해진다, 에? 아, 진짜? 와, 진짜 고맙다. 와, 와우. 와, 어메이징. 와, 놀러 온 거 같다. 와,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우와, 맛있다. 와, 고맙습니다. 형, 이거 드세요,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잘라면 그래. 아, 근데 확실히 부산 사람들끼리 다니는 게 재밌다. 이것도 한국 옷이 아닙니까, 어찌보면? 어디? 여기 마, 다. 작은 자줌맛 다. 총과 해안살을 하고 가라, 전부다. 저 영도달이 안 올라가나? 형, 저 부산대교, 부산대교. 이 반짝이야. 어제 건너 때 영도달교 갔잖아요. 내일 형님 저거 월차 쓰려고요. 오늘 저런 빨리 갔다가 빨리 끝난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내가 처음에 가다마다 바로 댄스 장군 청소하러 갔거든, 2층짜리. 와, 나 진짜 비스러웠다. 근데 이게 행님 같은 경우는 청소를 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시간 되면 끝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오이 다 따면 옆에 또 토마토가 있고. 토마토도 따면 또 이게 많아서 뭘 쉬겠지 몰라. 그래도 한 3시 되면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니까 다행이지. 우리 지상 상사가 좋아요, 우리는. 재밌어요. 내가 제일 편하긴 편한 것 같아. 영어 이쪽은 문제없어요. 영어에 대한 거에 잘 안 들려. 호주 발음 잘 모르겠고 또 다문화니까. 그 사람들만은 또 더 못 알았겠고. 막 각자 잘 맞게 갔네. 근데 저거 갔으면 진짜 저는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융체적으로는 내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여기 정신적으로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 몸이라서 저희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아. 원래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 많이 나면 돼. 근데 크루즈 진짜 멋있다, 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배 간다. 가면 안 되는데. 배 간다, 봐봐. 배 가지? 끌어서 가네. 봐봐, 끌어서 가자, 가자. 가네, 진짜? 아니, 위 씨 옮기려고. 아, 이게 약간 저 정도만. 인양, 인양하는 거. 배 위에 사람 엄청 많네. 아, 맞네. 아, 간다. 아우, 시원하다. 이런 거 얼마나 할까? 한 번 타는데 얼마나 할까? 타는데요. 3,000불에 3,000불. 3,000불? 몇 방 며칠? 2주, 2주. 어디 가는 건데, 이거? 파이팅. 파이팅이라는 섬 갔다 오네. 타이밍을 왜 이렇게 맞추냐? 해 나온다, 이거 아이가. 긴장한다, 진짜. 와, 먹어. 긴장한다, 진짜. 와, 먹어. 오, 그 잔재주. 아, 그림 좋네. 그림 좋네. 라이브네. 야, 이거 약간 마이크로 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따라, 호흡 달리니까 안 한다, 이거 지금. 긴장나.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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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할 것 같아. 저희 진짜 배 한 번 타야겠어요. 저거 타고 싶다. 간장실장님. 갈까, 이제? 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